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러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점수가 3300점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찔끔 오르고 찔끔 오르고 찔끔 오르고 쫙쫙쫙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니까 점수 올라가는 폭이 너무 더딥니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를 구해줄 구원주소가 필요해요! 저를 구원해줄 녀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프로러머! 화이트 크로우! 저 휴지를 이 노나베드 프로부터 꺼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화이트 크로우 너네 꾸야! 호잇! lrделi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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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own . 화이트크로우님 저를 부디 4000점분 까지 좀 올려주세요! 불사조 크로우 저번 시간에 불사조 퍼프 받고 죽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화이트 크로우는 저항군 약간 반란군 느낌이 납니다 나쁜 놈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저항군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살살살 긁어줘야 돼요 이 외곽 쪽을 좀 찬찬히 돌면서 파워큐브 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잘 먹겠습니다 요건 내꺼야 하헤헤헤 개꿀쓰 아아아아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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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꺼야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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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생님이 아직 몸이 좀 덜 풀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팀플레이 쨍그램모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좀 워밍업을 진행부터 하고 다시 솔로 쇼다운 뚫어봅시다 자 이번엔 아까랑 조금 다를 것이요 자 일단은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살짝살짝씩 괴롭히면서 딜을 해줘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회복 못하게만 해줘도 진짜 짜증나거든요 사실 일단은 가운데는 거의 우리가 장악을 했습니다 호호 빰 요즘 화이트 크로우 선생님 앞에서 돌진을 들어 자식들 안되겠어 좋아 화이트다 카운트다운 개굴스 어어어어어 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뭐해 아니 이건 아니지 얘들아 저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널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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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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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아아 이걸 진다고? 아니 아니 화이트 크로우 예 화크 선생님이 그 오랜만에 조금 몸을 쓰시는 거라 조금 좀 예 몸이 덜 풀렸어요 아직 어떡하지 오늘 이거 한 판도 못 이기면 안 됐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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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쨍그랩모드 말고 또 하이스트 요번 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뿅 가슈아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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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0% 아니야 이정도면 몸 충분히 풀렸습니다 이제 쇼다운 통로맵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 각 다 뽑혔습니다 선생님 본 실력 보여주셔도 돼요 로절댏 출격합니다 아.. 또 가운데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 무빙 좋다 무빙 무빙 깔끔한 무빙 젠장 다 뺏겼네 으이씨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 메타 들어갑니다 자.. 무조건 일단은 파워 개수를 좀 많이 채우긴 채워야돼 살짝살짝씩 웩업을 좀 돌면서 눈치를 보자구요 이번에는 초반 페이스 두개를 먹었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 저거 잡자 저거 마무리 지워야돼 허잇 허잇 깔끔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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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봐 일루와 옳치 여섯명 흐름좋다 쟤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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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잉 어우 많이 아플텐데 많이 아파요 어.. 저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또 어 그렇지 갑자기 쇼다운? 갑분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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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의 내가 아니다 너 궁극기 찼다 화이트 선생님 펫쌍이 보여주세요 그렇지 나쁜 놈들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하하하 와 막 겨우 이겼네 이거 와 오늘 뭐 하루종일 지내요 그러다가 역시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다면 듀오모드에서 또 또 우리 화이트 크로우 선생님 실력 보여줘서 캐리 해줘야겠죠 자 가자 어 스파이크야 형만 믿어 형 형 괜찮다 형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어 자 일단 너무 멀리 가지마 긁고 긁어 나이스 오 파워큐브 너무 달달한데 자 긁어 우리 뭐야 어디갔어 아 저기구만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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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채워 피채워 뭐해 피채워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어 욕심내지마 아 와 아 표형아 찍는 줄 알았네 이거 이거 오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곤란이여 아 파이퍼 그래 파이퍼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퍼가 사거리가 훨씬 길기때문에 제가 약간 리드를 해야돼요 전반적인 오더는 제가 합니다 이거 봐 너 나만 따라와 내가 해줄게 콜 콜 아 오 파워가 8이 나댄 이거 내가 궁극기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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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파이퍼 파티야? 나무팀 세 팀. 상당히 빡셉니다. 이거 제가 궁극기 있어야 접근이 가능해가지고 어렵네요 상당히. 좋았다. 자 이제 궁극만 잘 탭시다. 파이 파이 이거 접귀다. 승리의 접귀가 왔어요. 파워큐브 아주 달달하고 잠깐만 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긁어 긁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맞아봐! 맞아봐! 아! 진 개혈 받네 진짜! 에헤헤 이게 뭐야 이 저항군은 개뿔 그냥 내 점수가 저항받는구만 아니 이거 뭐 버그 걸렸나 오늘 왜이래? 아 이게 제가 아 패드로 하다가 아 컨트롤하니까 좀 약간 숙지가 않네요 컨트롤이 아무래도 자 저 저 전쟁터에 싸워들어 들어가야돼 내팀 자 빤스로 잡는다 저거 저거 잡아야돼 마무리! 그렇지! 아악! 이 자식! 엄마아아아아아 엄마야아아아 살려줘 아아아아 통로맵이 크로우가 안좋은건가 너무 힘든데요 자 이번판은 할만합니다 살짝 긁고 괴롭히면서 한번 더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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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쑤욱 야야야 너 피피피피피 피바야마아 아직 할만해 내팀 내가 잘못생각 내가 잘못생각했어 내가 잘못생각했어 아아아아 뱅 오케이 살았다 영장면 나왔다 방금 매드무비인줄 그렇지? 내가 먹고 올게 고마워 별이야 잘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할수있어 쇼다운 일루 웨잇 할수있다 별아 별아 제발 별이야 좋아 답